지금 옆에 은유가 있는데 고민시 배우와의 호흡은 어땠어요? 케미 너무 좋았습니다. 왜냐하면 워낙 긍정적인 친구고 파이팅이 넘쳐서 저도 그 에너지를 좀 가져갈 수 있었던 것 같아서 함께 거의 1 플러스 1 같이 촬영을 정말 많이 했었는데 같이 의지가 돼서 사실은 잘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1 플러스 1 하트 한번 만들어볼까요? 두 분 정말 뜬금없지만 1 플러스 1으로 하트가 만들어지는 정말 촬영장에서 함께 했던 두 분 케미 기대하고요 자 그리고 조금 느낌이 다르지만 가족 상봉을 한 1 플러스 1 우리 이진욱 씨와 이시영 씨도 하트 한번 아 좋습니다 네 지금 기자님들께서 바빠지셨는데 왼쪽도 이쪽입니다. 네 감사합니다 자 찬영 씨와의 인터뷰를 한번 해봤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